아멘 아이고 인사하는거야 혜리 엄마 혜리 엄마 아이고 사랑아 하구 아이고 살기 작게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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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작고 한 번 더 한 번 더 굴러 아이고 그래 그래 날짜 잡혔어? 사랑아 날짜 잡혔니? 혜리야 통통해졌네 할밤 사이에 허리아빠는 왜 어디 아파요?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 몸살 나지 뭐 아이고 사랑해 혜리 엄마한테 인사해라 나 인사로 가는데 아 참내 아니 인사로 가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네 웃긴다 인사도 잘하네 자 라온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너 라온이하고는 안 울었잖아 가자 사랑 라온이 아빠한테 인사로 가자 라온이 아빠한테 인사로 가야지 가자 일어나 오빠 인사로 오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도 잘해 다 오잖아 얘 응 그래 가만있지 응 그래 가만있지 오빠 이런거 하세요 응 아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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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? 아? 지금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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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온이 이쁘네 라온이 이쁘네 이뻐 이뻐 혜리야 자자 자자하면 주머니에 그걸 주세요 아가 아이고 사랑아 여기 아이고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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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다 오늘 내모야 도네 응? 오늘도 시안에 도는게 응? 헷헷 헷 헷